썬다는 금년들어 주님이 사시고 죽으셨던 팔레스타인을 가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염원해 왔습니다. 30살이 된 작년부터는 그 성지로만 가면 크나큰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그를 언제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부풀게 했습니다. 나살에 동네를 걸으면서 여기가 주님이 잘하셨던 곳입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그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여기가 주님께서 전도하셨던 곳입니까? 하고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피 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겟세만의 언덕 수풀이며 승리의 죽음터, 그 갈보리산에 오르면서 피묻어 있을 그분의 발자취를 살피고 싶었습니다. 썬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영혼의 본적지, 그 팔레스타인의 능선이며 바닷가로 자주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하는 팔레스타인의 기회는 오지 않은 채, 뜻밖에도 영국의 버밍엄에 소재하고 있는 셀리옥 선교대학에서 전도 초청장이 왔습니다. 1920년 1월의 어느 날, 마치 바울이 마케도니아인의 트로아의 바다 건너에서 손짓하며 부르는 환상을 본 듯, 썬다는 기도 속에서 영국으로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서방을 향하여 1920년 1월 16일 본베이에서 배를 탔습니다. 물결 푸른 인도양을 지나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썬다는 1920년 2월 10일 영국에 닿았습니다. 1차 대전의 상은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은 전운 후의 영국, 산천이 푸르르되 인심은 황량했습니다. 모두가 찢긴 마음들을 안고 출구를 모른 채 나앉아 있었습니다. 썬다는 연민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의 본산 영국, 이제 거기에 의의 태양은 가려지고 공포에 암흥만 깔려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사람들은 허탈해 있었습니다. 썬다는 영국에 도착한 후 영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썬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청교도적 진실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찢어진 그들의 가슴을 감싸주고 부러진 교회의 청탑을 다시 세울 용기를 줄 것인가? 썬다는 홍포의 터번을 쓰고 성경 한 권을 든 그의 모습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강조해 줌으로써 그들의 영적 호흡을 다시 찾아주는 것 이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도만 있으면 흑암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썬다는 절망적인 영국 교회에 영원한 진실과 위로인 기도를 알려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썬다를 초청해 준 셀리옥 선교대학은 호일랜드 씨가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1903년 퀘이커 재단이 세운 대학으로 셀리옥 선교대학은 20세기 유럽의 대동방 선교훈련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선교사들이 일단 그리로 가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피선교지의 교회 중진들이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어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썬다는 닷새 동안 머물면서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옥스포드로 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벨리올 대강당에선 성육신이란 제목으로 대담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맨스피드 대강당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 설교는 대강당에 꽉 찬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다고 하였으며 신약학 교수 한 사람은 썬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신학부의 지도 교수 한 사람은 썬다의 메시지의 단순 소박성과 설교의 영향력에 대해 마치 사도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옥스포드 시의 목회자 모임에서 썬다의 설교에 감동된 한 목사님은 꿇어 엎드려 그의 발에 키스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위로와 감동에 쌓였습니다. 3월 6일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홀에서도 썬다는 적절한 자연의 비유를 들어가며 쉬운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고 담백한 그의 말은 성실한 그의 언행을 신앙 인격으로 돋보이게 해서 청중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월 9일 런던의 버킹검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는 썬다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신문들도 그의 티벳 선교에 대해서 보도를 한 뒤라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썬다는 두 번의 설교를 하여야 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래층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전도 여행 중에 썬다의 옷이 너무 얇아서 영국 기후의 오한을 느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영국은 저에게는 별로 춥지 않습니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티벳의 극심한 추위를 많이 경험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샌들마저 신지 않았었는데 영국에서 그가 맨발로 걸어다니면 부인들이 카페트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므로 신을 신는 것이 좋겠다는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샌들마는 신고 다녔습니다. 썬다는 3월 25일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 측에서 너무 강행군을 하는 그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게끔 한 것입니다. 도버 해업에서 바닷바람도 쏘이고 파리 관광도 시켜줄 겸 해서였습니다. 썬다는 파리에 닿아 몇 군데의 명소를 관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 하나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몇 주일을 보아야 겨우 다 볼 수 있다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그 많은 미술 및 박물품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을 대리석 기둥처럼 마루에 붙박히게 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도, 주위의 사람들도 잊어버린 채 오랫동안 그 그림만 쳐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화살 꽃인 성 세바스티안의 그림이 그를 세운 것입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그는 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파리 복음 전두회가 예배를 주관하여 주었는데 그날은 아프리카로 떠나는 다섯 명의 선교사들을 위한 환송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다는 미지의 대륙을 향해 가는 이 다섯 명의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의 환송 설교는 선교사들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다짐케 해 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선다는 조에트 신부의 요청에 의해 다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강단에 섰습니다. 4월 5일 억수같이 비가 오는 밤인데도 사람들은 실내를 꽉 메웠습니다. 다음 날인 성금요일 선다는 스펄전 목사님이 오랫동안 신무했던 메트로폴리턴 테버니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선다는 그 부활주일 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그는 글래스고우나 에딘버러에서도 은혜롭게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선다는 철공업 도시 셰필드를 거쳐 5월 중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영국 선교회가 주관하는 연례 대회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선다가 집회를 갖는 교회마다 사람들은 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학위 후보생으로 있으면서 선다의 전도여행에 수행했던 아파사미시가 밝힌 바이지만 선다는 영국 전도여행 중 300건이 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영국 각지의 교회로부터 온 초청장이었으나 미국의 교회들로부터도 선다의 방문을 기다린다는 강곡한 서한이 많이 날아들었습니다. 19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선다의 미국 주요 도시 순회전도는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습니다. 대전을 겪은 영국인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쌓아놔주던 그의 기도적 설교와는 달리 미국 전도에서 선다는 물질로 병들어가는 미국인의 정신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그는 한신학교 강연에서 회의하는 자유신학자들을 향해 우리는 보금의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 우유를 분석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못 쓰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교도 정신의 조락 암처럼 퍼져나가는 물질문명과 방종이 된 자유사회 미국의 병리를 진단하면서 그는 뉴욕에서 샌프란치스코까지 회계의 메시지를 전한 후 호주 전도를 거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출국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선다는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그의 선교지 티백고원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산행같은 전도 그에게 있어서 전도란 그야말로 산행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야 할 길 주님께서 한시도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데 어찌 내가 쉴 수 있으랴 하는 신념이 아직도 여독 중에 있는 그를 전도의 길 위에 다시 서게 했습니다. 티베토에서 코트 가로로 돌아온 선다는 스위스로부터 전도 초청장이 와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한 것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도 방문 초청을 받은 사실이었습니다. 선다는 이집트의 아스완댐을 건설한 영국인 윌리엄 윌콕스경이 초청하여 29일 칼레도니아 홀을 타고 팔레스타인에 닿았습니다. 윌콕스경은 선다싱의 전기를 잃고 크게 감동하여 자기 차를 내어 성지 순례를 하도록 주선하고 크게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선다를 안내했습니다. 선다 스스로 혼자 걸으며 목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녀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했으나 베들레헴, 나사렛, 베다니, 여리고, 해브론, 사해, 요르단강, 갈릴리바다, 가버나움, 시켐, 헬몬산 등 주요 지명을 거의 다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윌콕스의 호의에는 말로 감사함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에 닿자마자 선다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빠졌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있게 하여 주던 영국 교회들의 경우와는 달리 스위스 측의 교회 스케줄은 부흥회식의 강행군이었던 것입니다. 2개월에 걸친 해상여행의 피로는 아직도 가시지도 않았는데 도착부터 하루 몇 차례씩 설교해야 하는 무리한 스케줄을 요구받고 보니 심한 위계양이 있는 그의 몸으로선 도착부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드는 공중 앞에서 그는 몸으로는 신음을 하면서 입으로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강대상을 잡고 쓰러져 죽으리라. 선다는 피로와 병을 숨기고 숨이 닿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전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가 하는 유창하지 못한 인도식 영어가 또 한 번 불어와 독일어로 통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담화도 일일이 통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었습니다. 영국에서처럼 스위스에서도 사람들이 인산인내를 이루었습니다. 야외 집회에 참석을 위해 역에서는 특별 열차를 배정해주고 우체국에서는 우편배달 트럭까지 내보내 사람들의 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다는 수행하면서 그의 설교와 개인 인터뷰 등을 모두 속기했던 구딘양은 당시의 상황을 그녀의 일기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나는 선다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각지에서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성경상의 군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광장에 꽉 차고 아이들은 나무마다 올라가서 그의 말을 들었다. 선다는 증거하면서 한편 병든 서구 문명을 나무랐습니다. 3월 3일 스위스의 로잔네에서 행한 설교에서는 서구 문명을 동물주의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유럽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개개인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나누지 못함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한 선다는 서구의 심각한 교회 분열을 담과 같이 힐책했습니다. 지상에서 뭉쳐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살겠다고 소망을 두는가 하늘나라는 지상에서부터 건설되는 것이다. 심판날에는 차라리 비크리스천으로서 더 평화와 공의를 지키는 동양인들이 당신들 서양인들보다도 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복음을 못 들었지만 당신들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내던져 버렸지 않았는가? 선다는 마치 예수님이 눈물과 기도로 예루살렘을 쌓아내면서도 이스라엘의 병리와 부조리를 가차없이 진단하면서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화했듯이 그리스도교 복음 안에서 컸으면서도 예수님을 버린 서방을 가론 유다에 비유했습니다. 선다는 스위스와 독일과 스칸다나비아 3국 또 홀랜드, 프랑스를 포함한 이번에 서방전도에서 그의 예언자적 발언이 엄준했던 것만큼이나 서방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로부터 도전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선다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땅에서부터 위로 솟는 인간들의 힘 그것이야말로 멸망하고야말 바벨 문명이라고 하면서 전후의 서방 문명이 갖고 있는 것은 첨예한 무력과 영악한 이기주의 등 물질 문명을 개탄했습니다. 그러는 그인데도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모두 인산이내여서 사람들이 교회문에서 되돌아가야 했고 그리하여 여러 교회에서는 선다의 집회를 야외에서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어는 북구의 한 겨울 선다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얇은 홍보 차림으로 단상에 서서 얼어가는 서방의 마음을 향해 오직 기도, 기도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하고 기도와 회계로 주를 다시 찾을 것을 애원했습니다. 선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바랐으나 한 번도 안수 기도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니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베를린에서 온 어느 목사가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줄 것을 청했을 때 선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찢어 불태운 이 손으로 어떻게 축복 안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찔린 주님의 피 묻은 손만이 축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시니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선다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선다는 자신은 날로날로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날로날로 커지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모든 것이 되게 했습니다. 선다의 겸비와 영성을 살피던 스웨덴 대주교 죄도블론 박사는 선다가 여러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선다를 옹호하며 열흘 동안이나 그의 집에 묵게 하면서 전도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선다싱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진실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화신이다. 그의 예수님께 대한 순명, 그의 평화와 경건, 그의 십자가 길의 실천, 선다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한 모범이다. 선다싱 전기의 저자인 빈센트 데이비드 씨는 1921년 1월 선다싱과 함께 서바두 산간 별장에서 얼마 동안 같이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우리는 의자를 밖으로 내어놓고 신약성서를 읽었다. 그는 우르두어 성경을 읽고 나는 영어 성경을 읽었다. 그는 중요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는 한 구절을 15분 내지 20분 동안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성경책 속에서 작고 아름다운 풀립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이같이 작은 풀립이나 나뭇잎에서도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손으로 이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잎사귀 하나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여 이 계곡에 저토록 많이 피어나게 하였다.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나는 꽃을 보고 그 향기와 미에 대해 생각했다. 내 생각이 깊어 들어갈 때 나는 피조물의 뒤에 있는 창조주를 발견했다. 그가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나의 기쁨은 점점 커지면서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부르짖었다. 오 신기하신 당신의 임재여 피조물 중에서 나를 구별하시고 영광스런 당신의 임재로 내 마음에 채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썬다싱은 조물주와 피조물을 혼동하는 범신론으로 흐르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를 힌두신의 예언자와 시인들은 그 찬송에서 자연 속의 신을 잃어버렸지만 크리스천 신비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낸다 하였다. 그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비밀한 교제에 들어간다. 그의 방문은 오랫동안 잠겨 있다. 볼일이 있어 유리창으로 그의 방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 내가 감동한 것은 그는 하루 평균 4시간 내지 6시간 동안을 기도로 보낸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두 손을 경건히 마주잡고 예배한다. 근육 한 점 가딱하지 않고 그 몸은 완전히 마음의 집에 밑에서 여러 시간을 지내도 몸은 움츠리지 않는다. 내가 감탄한 것은 그가 이 같은 기도에 들어갈 때에는 장시간이 흘러도 음식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나로와 여금 감격과 엄숙에 잠기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곁에 나아가 그와 함께 동작하기를 주저하였다. 그의 방에는 두 개의 큰 그림이 달려 있다. 하나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이오 하나는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는 원고나 편지를 쓰다가도 이 그림을 오랫동안 열심히 응시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는 때때로 연기에서 얻은 체험을 나에게 이야기해준다. 아픈 몸을 끌고 심신을 불사르며 유럽 전도를 하던 선다는 가을의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영국 전도 여행에 비해 보면 결코 성공이었다고 할 수 없는 대륙 전도이기는 했지만 이로써 선다는 그가 주님에게 서원했던 오대양 육대주를 다 돈 셈이었습니다. 기진 맥진에서 돌아온 그가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한동안 휴양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몇 주일의 휴식도 제대로 가지지를 않고 또다시 북인도 전도에 나섰습니다. 1922년 12월 초 선다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그 몸으로 델리를 위시해서 알라하바드, 라오르, 루디아나, 파트나, 베나레스 등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33살에 순교할 각오라도 한 것인지 폐결액의 증세와 위괴양의 병색이 짙은 몸으로 그는 마치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온몸의 기력을 다 모아 찬바람 부는 판잡읍에서 읍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선다는 루디아나 시에서 전도할 때 전에 그가 잠깐 다녔던 그 미션 학교에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들도 바뀌고 선교사도 새로운 분이었습니다. 몇 달째 전도길에 있던 썬다에게 아버지의 부음이 전해진 것은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다는 비통한 마음을 누릴 길이 없었으나 언젠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슬픔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썬다 앞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해 놓았습니다. 머리 누울 것도 없이 떠도는 썬다에게 집을 하나 마련하라는 것 그리하여 전도여행과 여행 사이에는 거기서 몸을 돌보면서 기도생활을 하라는 유언과 함께였습니다. 썬다는 토지 문서들을 다 형에게 주워버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기로 해서 심라힐의 나완자촌 옆에 소옥을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을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필요한데 쓰리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수바투에 집을 한 채 사고 그의 주소로 삼은 것은 그가 이곳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하여 사두로서 전도길에 나섰던 소명지였던 데다 이곳에서 그가 히말라야 연봉을 바라보며 티벳을 선교지로 정하고 순교할 각오를 세웠던 이유 때문에서였습니다. 썬다는 작은 집이나마 이곳을 나완자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선교사 피플즈 박사 가족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뒷마당에 토벽을 쌓아 올려 방을 하나 달아내고는 그 방을 선교관 겸 우편물을 받는 곳으로 하고 5월 23일 다시 티벳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가 티벳 국경을 뚫지 못하였습니다. 중국과의 전쟁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다가 티벳의 국내 사정 문제가 변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어서 티벳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썬다는 지병인 위궤양으로 헐어버린 위를 쓸어안으며 수밭으로 기어들어오다시피 왔습니다. 유럽 전도 때부터 더욱 심해진 위궤양은 이제 위가 헐대로 헐어서 치료도 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평지 전도조차도 쉬고 오직 휴양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썬다는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절망감이 엄습했던 때는 어느 늦가을 일찍 내린 대설로 인하여 그가 변경해 어느 오두막에 갇힌 채 2주일이나 발이 묶인 때였습니다. 어떠한 박해에도 절망해 본 적이 없던 그도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제 의지의 화신 같던 자신의 몸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허물어졌다는 통보를 받자 무력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칩거하기로 마음을 먹은 썬다였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운 채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썬다는 이제 글을 써서 문서선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썬다는 3년 동안 휴양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러 편의 글을 써서 세상에 내보내는 한편 마드라스의 본부가 있는 인도선교회 당국에다가 티벳선교와 히말라야변 북인도 부락선교를 촉구했습니다. 또 1924년 2월에는 동북 판잡 지역의 산탈족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3월에는 인도 장로교 노회 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세계도처에서는 썬다를 초청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924년 한 해만 해도 그 초청 건수는 무려 500통 내지 600통에 달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4, 50통의 초청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썬다를 비난하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썬다의 메시지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특기할 만한 것은 다수의 진보적인 인도교회 인사들이 썬다의 토착화 정신에 부응하여 범인도교회라고 하는 새 독립개혁교단을 창설하고 썬다에게 총회장직 수락을 제의해온 사건입니다. 인도인에 의한 새 교단 창립 문제는 전 인도의 교회의 새로운 기대로 부각되었고 열망이 큰 만큼 그 센세이션도 컸습니다. 그러나 썬다는 조용히 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론 교회가 더 이상 흩어지는 분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또 무엇보다도 조직에 관련됨이 없이 전도활동을 해온 그로서는 교단에 묶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로 일관해온 그의 삶의 습관은 그가 가만히 있질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병든 몸으로 외국에는 더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들면 바라보이는 히말라야만은 늘 그의 선교 의욕을 북돋고 있어서 썬다는 1924년 봄 다시 티벳행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줄령 하나도 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13일 포플리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썼듯이 그의 위계양뿐 아니라 폐결에까지 걸려 도저히 산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시도 쉬지 않고 야외에서 일한 과로와 영양실조 게다가 최근 강행군을 한 2년 동안 세계일주 전도여행이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썬다는 9월에 접어들자 종교들의 진면목이란 소책자를 내었습니다. 부제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이라고 단 만큼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전도하면서 겪은 타종교 문제를 그의 종교관과 더불어 서술했습니다. 썬다가 정향하는 사이 독일에서는 저명한 하일러 박사가 1924년에 사두 썬다싱이라고 하는 큰 책을 내었습니다. 영성신학 특히 기도 문제에 대한 학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는 썬다의 종교생활과 신비체험의 분석에 역점을 두었는데 그 역시 2년 전 출판된 옥스포드대 시당프 교수 스트리터 박사의 책 사두처럼 썬다의 영성을 신비주의 성인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의 맥락 안에서 규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톨릭 밖의 교회에서 성인 운운함은 가당치 않다고 하며 지탄을 받은 데다 또 모리에 된 신비주의자가 되어 세계의 교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는데 하일러 박사에 의해 그 점들이 더욱 학문적으로 밝혀져 썬다의 위치가 옹호되자 그에게는 많은 비판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신구교 사회에서는 썬다의 신비체험 기사 내용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책에서 문맥들이 다르게 묘사된 것들이 많다고 하여 그를 일종의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적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이런 와중 속에서 썬다는 침묵을 지키었습니다. 오직 그가 하는 일이란 몸이 조금이라도 나으면 문서선교를 하나라도 더 준비하는 것이었고 집 가까운 곳에서 개인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죄도블롬 대주교가 썬다의 스칸디나비아 전도 여행 시에 스웨덴 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자기 명예를 걸고 용감하게 썬다를 옹호해 준 것처럼 마브르그 대학의 하일러 박사도 학자로서의 생명을 걸고 썬다의 성인됨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썬다싱은 교회에 있어서 성인 전통의 승계이며 그의 가르침은 가히 성 어거스틴, 아시시의 프렌시스, 성 아퀴나스, 제누아의 성 캐더린, 성 십자가의 요한, 성 아빌라의 테레사, 그리고 루터 등의 영적 거인들과 견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일러 박사의 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방 그리스도계의 썬다싱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그 보아이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 중 가장 빛나는 산상수은의 도, 그 광채나는 진주이다. 오늘날 많은 서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주 보아를 모르고 있다. 혹 보는 사람도 있으나 그만 그 가치를 모름으로써 내던져버리고 있는 형편이다. 썬다싱이야말로 오늘날 눈멀고 있는 서방인들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 누구든지 안식 없는 자는 그의 귀한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무소유로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을 본따보라. 그의 삶에서 지상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평화가 넘침을 알게 되리라. 1925년 11월 30일, 썬다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그 자신의 책 출판에서 들어온 인쇄 전액과 함께 복음 전도 희망자들을 위한 자선 및 장학기금으로 희사했습니다. 썬다는 차도가 없는 건강 속에서도 몇 권의 소책자를 더 내었습니다. 입으로 전도를 못한다면, 이제는 붓으로라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28년 봄, 창문 너머로 멀리 히말라야 연봉들을 바라보던 썬다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히말라야가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얼마나 전도 열정에 불붙으면서도 저 히말라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칩거하다시피 한 몇 년이기는 해도 썬다는 그동안도 아픈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개인 전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로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 인격을 다한 그의 개인 전도는 강렬한 불꽃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간곡한 증언, 확실하고 구체적인 언질, 썬다는 인삿말 이외에는 한마디도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신의 진정을 다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가끔 나환자촌에 들러 나환자 친구들을 만나보는 일, 건강이 호전되면 작은 책자를 쓰는 일, 일과인 기도생활을 하는 일, 그리고 작년 4월에 받은 눈수술 기간을 제외하곤 꽤 여러 번 심라힐 읍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성경을 들고 집을 나선 것은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었던 스트레지강이 좀 풀리고 고원의 눈길이 녹았는지 인도 쪽에서 겨울을 낸 티벳 상인들은 그들의 고향을 찾아 수바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따스한 봄볕을 즐기고 있던 썬다는 그들 일행과 조우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향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락이며 인근의 절, 또 산천들의 지명이며 장터 이름들을 대었습니다. 썬다는 그가 전도했던 곳들이 귀에 있게 들리자 가볍게 신음을 했습니다. 내 기필코 저 연봉을 넘으리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인도 쪽 히말라야의 리시케시 부락에서 140리 떨어진 산길에서 웅크린 채 의식을 잃은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던 티벳 대상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썬다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위에 피를 토하고 죽은 듯이 있는 그를 업어매고 칼카역참에 와서는 기차편으로 심락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를 본 사람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티벳행을 포기하리라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두님 너무 위험스럽지 않겠습니까? 묻자 썬다는 대답했습니다. 살아 돌아오리란 기대를 하기가 어렵군요. 1929년 4월 28일 이 말을 나완자촌의 왓슨 원장에게 남기고 수바투를 떠났습니다. 스트레지 강은 히말라야의 빙설 녹는 물로 불어올라 있는데 썬다는 티벳인 대상들과 동행하겠다며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가 길을 떠나기 전 리들 목사에게 띄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티벳을 향해 떠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험로이긴 하지만 사두행전 20장 24절에 있듯이 내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뵙고 싶었는데 티벳 상인들이 곧 이리로 온다고 연락이 와서 갑니다. 루트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길입니다. 바라기는 6월 말까지는 그곳 티벳인 형제들을 한둘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을 뵀었으면 합니다. 혹 무슨 일이 생기면 티벳인 타파군을 목사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아무 소식이 없거나 또는 저에 관해서도 안부를 알 수 없으면 7월경에 수바투에 제 숙소로 오셔서 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왓슨 원장에게 남긴 썬다의 티벳 진입 여정은 순례자들도 포함된 일행과 함께 겐지스강 둑을 따라 비드리나드 가까이 가서는 다울리강을 따라 2만 척 이상 되는 얼음길 니티령으로 나아가서는 티벳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떠난 사두는 영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마지막 여행이 된 것입니다. 리들 목사와 루르키에서 돌아온 테일라 박사는 썬다의 행방을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두가 통과한 길목과 티벳 내지를 진입하여 수소문을 해보아도 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았다거나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29년 9월 3일 왓슨 원장이 썬다의 모든 친구들에게 낸 회란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썬다의 40세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친구분들은 그에게 주인 없는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지막 책이 되어버린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가 오래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형제 썬다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